안녕하세요. 와우에 대해서 공부보건과 고른을 강의하고 있는 강창렬입니다. 저는 옹원학 박사이고 국가지, 지방직, 군무원, 보건직 시험주제를 20년간 해오고 있고 면접위원도 10소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에서든지 가장 중요한 건 황대한 이론을 어떻게 분주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출제자 시각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수험생 혼자서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20여 년간 시험 문제를 출제해왔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시험 문제엔 어떤 게 나올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본 이론과 이론 요약을 통해 이론을 파악하고 평가 문제, 기출 문제 풀이, 실전 모의고사, 정선 문제 풀이 등 보건조직 시험에 확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 유형을 다루려고 합니다. 국어영어 한국사를 공부하기도 공부량이 상당할 텐데 상대한 공중보건과 보건형까지 시간이 많이 부족하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부량을 확실히 줄이고 어떤 문제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리얼이다. 여행을 통해 방 씨도 낳아서, 정선을 통해 전화하고 있습니다. 국익은 이중 전화하고 있는 시험을 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익은 이중 전화하고 전문가가거나 노무게 시험에 주신것이 하다. 국익은 이중 전화하고 전문가가 위험한 거 같다. 국익은 이중 전화하고 장관장하는 대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